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야당이 된 지 하루 이틀밖에 안 된 민주당이 정말로 놀라운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의 발목 잡기는 기본이고 자신들이 대선을 패배했다는 사실조차도 잊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주장만 늘어놓고 있어가지고 이거는 뻔뻔한 걸 넘어서 양심이 없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을 보면 먼저 야당이 된 민주당은 자신들이 예산 편성권을 쥐고 흔들겠다는 속내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현재 국회가 예산 편성에서 들러리를 서고 있다면서 헌법 개정을 포함해가지고 법 제도 전반을 뜯어 고쳐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 현재 헌법상 예산의 편성권은 정부가 심사권은 국회가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뜯어 고쳐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민주당이 야당이 된 지 하루 만에 윤석열 정부가 33조원 플러스 알파 규모로 코로나 피해지원 추경안을 발표한 날 나왔는데요. 민주당의 박홍구 원내대표는 이번에 국회에서 열린 예산 편성 심의 개선을 위한 입법 토론회에서 예산의 편성 심사에서 기재부가 모든 키를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국회에 무슨 예산 심사권이 있는 것이냐 국회는 완전히 들러리를 서고 있다고 얘기했고 또 박 원내대표는 9월까지 국회는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될지 아무것도 모른다면서 그나마 여당은 7월에서 8월 협의 과정을 거치지만은 야당은 요만한 정보도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에 헌법 개정도 필요하고 헌법을 고치기 전에라도 국회 차원에서라도 국회법의 개정을 통해서 해나가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리고 윤호중 비대위원장도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아예 국회로 갖고 와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윤호중은 예산 편성권과 회계 감사권이 국회로 오지 않으면 세수 관리라든가 예산 집행을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힘이 국회에 없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작년에 고무줄처럼 세수가 늘어가지고 50조원 가까이 과소축에 된 것으로 결론이 났다라고 지적을 했고 오늘은 또 상당히 충격을 받았는데 5월 초 기준으로 작년 5월보다 거의 2배 가까이 세수가 남았다라는 보고를 들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윤호중은 추경 재원을 언급을 하면서 정부가 오래 더 거치는 세금으로 예상한 53조원은 천문학적인 추가 세수로서 국가살림의 근간을 흔들만큼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을 했고 세정당국의 의도를 철저히 따지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근데 민주당의 이러한 주장을 보고 있으면 정치권이라든가 국민들은 기가 막히고 황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전부 다 언제 일어난 일입니까? 문재인 정부 때 일어난 일이죠. 세수 추계를 제대로 못하고 추경을 남발을 해가지고 돈을 미친 듯이 썼던 것은 바로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특히나 민주당하고 문재인 정권은 선거 때만 되면 추경을 남발을 했었고 한두 번 재미를 보더니 그 후부터는 선거 때라든가 정권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재난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국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추경을 남발을 하고 천문학적인 돈을 뿌렸는데요. 그런데 그랬던 정권에서 야당이 된 지 하루 이틀 만에 윤석열 정권에서 대선 공약 때 이야기했었던 자영업자들에게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추경을 언급을 하니까 정부가 돈을 뿌리려고 한다면서 이런 방만한 운영은 용납할 수가 없고 예산 편성권을 아예 뺏어가지고 국회로 가져와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은 사실상 현재의 국회는 민주당이라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뺏어가지고 민주당 자기들이 갖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서 이거는 보고 있으면 기가 막힐 다름인데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차기 정권의 내각을 제대로 구성도 하지 못하게 민주당이 발목을 잡고 있는 행태가 기가 막히다라는 지적도 쏟아지고 있는데 현재 윤석열 정부는 완전히 반쪽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민주당에서 한덕수 총리를 비롯해가지고 윤석열 정권의 장관들의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현재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한덕수 군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과 관련해가지고 며칠 안에 처리하지 않으면 민주당이 큰 발목을 잡는 것처럼 정략적으로 몰고 가지 말라면서 오히려 적반한 장하고 있는데 한덕수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정부에서도 총리를 지냈던 임무로써 그런 사람의 인준을 막는 것은 국회의석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잡겠다라는 의도 아니면 해석할 길이 없는 상황이며 한덕수 후보자를 비롯해가지고 한동훈 법무부, 정호연 보건복지부, 원희룡 국토부, 이상민 행정안전부, 박보균 문화체육관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전부 다 부적격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정호연, 한동훈 후보자 등을 임명 강의할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에 참작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민주당의 이와 같은 말은 자신들이 표적으로 삼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 지명 철회가 없으면 총리 후보자 인준을 부결시키겠다는 것이고 총리 인준이 되지 않으면 새로운 정부는 일하기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 때문에 문재인 정권에서 내내 총리를 했었던 김부겸 총리 같은 경우에는 한덕수 후보자가 인준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민주당은 결국 새로운 정부가 총리도 없이 출범하는 비정상적인 사태를 만들고야 말았습니다. 아무튼 뭐 현재 국회에서 170도 가까이 보유한 거대 야당 민주당은 못할 일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횡포로 윤석열 정부는 출범을 했어도 현재 제대로 국무회의조차도 열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현재 임명된 장관은 7명으로서 의결이 필요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오늘 코로나 영업 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방역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추경안 편성 국무회의는 전임 문재인 정부 소속 장관들이 참여해야 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되었고 지난 11일에 열린 새로운 정부 첫 코로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도 본부장인 총리는 물론이고 1차장과 2차장인 보건복지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이 되어가지고 방역수장 부재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주당이 목리를 부리는 바람에 국민 피해로 직결이 되는 시급한 민생 현안들마저도 제대로 처리할 수가 없는 상황이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특히나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늦어지고 있어가지고 열흘 앞으로 다가온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 준비 역시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이 정도가 되면 민주당의 목표는 윤석열 정부의 견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지금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심하게 윤석열 정권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 대선에서 정권을 놓고 경쟁을 했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선택을 받은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하면 야당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일단은 새로운 정부가 일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어느 정도 협조를 해주는 게 상식이었고 그동안의 정치적인 상례였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제는 그런 상식이라든가 도리가 통하지 않는 막무가내식 행태로 일관을 하고 있고 현재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깽판을 치고 있는 것은 대선 패배에 대한 분풀이라든가 자신들의 안전보장 문제 때문에 이런다라는 것을 국민들이 현재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민주당이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어떠한 술수라든가 방책도 민심을 얻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명심을 해야 될 것이며 현재 민주당은 자신들이 왜 대선에서 패배했는지 그리고 지난 청문회에서 왜 국민들이 윤석열 내각의 장관 후보자들의 자격 문제보다도 민주당이 검증하는 모습이 더 문제가 많다라고 비판을 하고 조롱을 쏟아내고 있는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